연예인 수는 여행 일종 그 mens 일종 정리 가발 계산 도발 찹쌀 청소 고운입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일단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도넛이랑 커피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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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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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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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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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